성 필립보, 야고보, 사도 추길입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고 주님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어느 날 할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유는 어느 날 그 집에서 돌잔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손주의 돌잔치 때 맨 마지막에 그 식탁 위에다가 돈과 실과 볼펜을 놓고 이 아이가 어느 걸 잡을지 한번 재미삼아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. 아마 많은 집에서 돌잔치 때 그런 걸 하겠죠. 그리고 그 부모는 아이가 제일 잡기를 바라는 걸 가운데 놓습니다.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슬쩍 그 테이블에다가 묵주를 올려 놓으셨습니다. 그랬더니 잔치 직전에 그 집에서 가족분이 누가 이 묵주를 치웠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저한테 하소연하러 오셨습니다.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꼭 그 아이가 묵주를 잡기를 바랐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아이가 묵주를 잡아야지만 그 아이는 주님을 따라서 하느님께 갈 수 있습니다. 다른 걸 붙잡아서는 주님께 갈 수 없지만 이 묵주를 잡았을 때 그 아이가 평생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만 갈 수 있습니다. 여기는 모든 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잡을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꼭 주님을 잡고 이 기도를 잡아서 끝까지 가져가야지만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하느님께 갈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.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.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.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.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.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.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게 했습니다.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.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.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.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.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.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.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.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.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.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. 그래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.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.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나. 아멘